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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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거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비교가 안돼 여러분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이 제가 오늘 아주 무시무시한 여성한테 왔습니다. 우웅 짜잔 자 여러분 마라 불닭볶음면 입니다 띠딩 불닭볶음면보다 무려 4배나 맵다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불닭볶음면 마라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평상시에 제 동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땀이 많습니다 치킨집에서 아이스크림을 튀겨먹어 봤습니다 저는 불닭볶음면을 먹고 튀김같은거 할 때도 더우면 땀 많이 흘리고 이런데요 불닭볶음면보다 무려 4배나 맵다는 요녀석을 3개를 먹으면 과연 저는 땀을 얼마나 흘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닭볶음면 마라불닭볶음면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별딸 하나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마라불닭볶음면 핑크색으로 아주 이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여기 귀여운 캐릭터도 보실 수가 있고요 화끈하고 얼얼한 마라의 맛 마라라는 그 이상한 콩같은 뭐라 그러지 향신료라 그래야 되나 있는데 그거를 먹어봤어요 중국가서 입이 마비가 되죠 입이 마비가 돼요 저로서는 조금 두렵긴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마라불닭볶음면 야무지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끓는 동안 마라불닭볶음면부터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천 스프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프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프레이크 오 이렇게 버섯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가지 고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근도 있는 것 같고 네 여러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녀석이겠죠 엑스항스프가 이렇게 있구요 아...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라불닭볶음면 3개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투어 어 이제 면이 어느정도 익었어요 자 이제 물을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점 두려워지는 순간 자 이제 마라불닭볶음면 엄청나게 맵다는 불닭볶음면에 4배나 맵다는 이 소스를 넣어서 그냥 내가 죽으러 가는거야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오토믹 윙 챌린지라는 매운 닭날개 먹는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음식을 냄새만 맡아도 막 켈로켈로 기침했어요 냄새조차 매워서 근데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불닭볶음면 4배면은 근데 어우 매운건데 엄청 매운건데 끝까지 쭉쭉 남자답게 샥 싹 그래 와 여러분 보이세요 소스가 색깔이 검정색이야 검정색 얼마나 음축이 되어있는거야 이거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짜파게티 같아 짜파게티 왜 짜파게티 색깔이에요 이거는 불닭볶음면의 색은 그래도 불그스름하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뭐 짜파게티 수준입니다 이게 3개 와 이거 하아 자 이제 그릇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보시면요 땀이 막 그렇게 막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라면 끓이면서 기몰라서 조금 이제 덥긴 한데 땀이 흐르진 않는 정도입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와라 불닭볶음면 시식 자 엌 잠시 네 냄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가 맵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단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라 불닭볶음면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새벽 SUR ENA 시애나 诶 바로 화고지 났는데 몇초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여러분 그 매운거 먹을때 매운거를 생각하거나 매운걸 먹을때 그 뒤통수에서 뭔가 땅구멍이 열리는 그 기분있죠 그 기분이 지금 나기 시작했구요 입안에 매콤함이 도는데 불닭볶음면 이상이에요 확실히 핵불닭도 이정도였던거 같은데 예전에 한번 먹어본적이 있어서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땅구멍이 열렸어요 지금 땅구멍이 열렸어 지금 땅이 나기 시작해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다 먹으면 얼마나 땀을 많이 열릴지 아 맵긴 맵다 와 이거 뭐야 근데 좀 불닭볶음면하고 좀 다른게 입이 매운것보다 요기 넘어가잖아요 요기 10도부터 해서 요 밑에 요기가 뜨거워져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기분이야 입이 매운것보다 얘네가 매워 지금 내일 아침에 죽었다 아무튼 지금 그래도 먹은지 얼마 안되서 덜 매우니까 덜 매울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다 먹지 제가 지금 메이크업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했는데 망했어요 오늘은 땀 많이 흘릴것 같구요 지금 이미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나기 시작했어요 보이십니까 땀이 송골송골 지금 보이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확실히 근데 맛은 있네요 맛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맵게 라면을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살짝은 근데 매운걸 진짜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매니아 분들이라면 뭔가 좀 되게 좋아하실만한 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불닭볶음면도 충분한것 같애 식도가 맵습니다 식도가 맵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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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맵다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순간 뜨겁고 매운 게 동시에 와서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이 싹 와가지고 이거를 삼키지 못하겠어 너무 매워서 지금 땀 빨리 왔습니다 지금 와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거 그래도 저는 남자기 때문에 다 먹기로 한 거 먹어야죠 땀이 땀이 지금 눈에 들어가가지고 콧물나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매운 맛이 맛있게 매운 걸 떠나서 괴로울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맵네요 이게 여태까지 먹어본 매운 음식들 중에서 제일 매운 거 같아 아 미쳤다 이거 빨리 먹어야지 아 미쳤다 이거 마지막 한 젓가락인 것 같습니다 한 젓가락은 아닌가 먹控制 먹 shrimp 먹음 먹음 먹 Scorpio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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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마라 불닭볶음면 3개 먹기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콧물 죄송합니다 자꾸 먹는 도중에 자꾸 땀이 뚝뚝 떨어졌구요 장난아니네요 진짜 장난아니에요 진짜 장난아니고 여러분 이거 먹지 마세요 진짜 장난아니에요 진짜 장난아니에요 진짜 장난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